다음 장면은 1막 피날레인 앵그리댄스의 1부입니다. 빌리의 아버지와 형인 토니는 빌리가 왕립발레학교 오디션을 보러 가지 못하게 막았는데요. 이 넘버에서 빌리는 그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을 표출하고 동시에 마을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. 빌리 역할에는 이 우진 군 그리고 아버지 역할에는 최명경 배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엄마라고 허락했을 거에요! 엄만 죽었어! 엄마! 추엄동 새끼야! 거비야! 에이 både 에이 롬 너 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